자 5060원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소화를 해냈고 차익실현 매물대가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가격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바로 어저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SFA 반도체 종목 다시 한번 집어드릴까 하는데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SFA 반도체가 정말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부터 자 종목 매수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큰 수익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장 초반 7% 정도 가까운 시가 갭이 뛰면서 고가가 15%까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지 기사 하나만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내용인데 자 KHS법 자 국회 첫 문턱을 통과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반도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 KHS법이 좀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이슈가 됐었죠 자 오늘은 그 KHS법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히 4,440원짜리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자 탄력적인 시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자 5,060원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소화를 해냈고 차익실험 매물대가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가격은 절대로 4,830원을 깨트리면 안 되고요 자 이 가격은 전고점 라인인데 이 가격이 깨지게 되면 이 전고점 부분에 있는 매물대는 다시 한번 저항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자 5,060원 상단에서 오늘 SFA 반도체가 종가로 마감을 할 수가 있다면 자 이 종목은 또다시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그 급등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격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,060원 상단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5,640원 자리까지 상단이 바로 열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갭자리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태죠 크게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끝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 수익 많은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5,640원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7,230원까지 상단이 바로 열려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전에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전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7,230원까지 그냥 여러분들 공짜로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,230원까지 무려 한 40% 가까운 시세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,060원 하단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5,060원 상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감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하는 이상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5,060원 하단에서만 매수 포지션은 유효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꼭 공략해보시고 다들 크게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SFA 반도체로 바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저희 쪽에 좀 인증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수익 인증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했고요 자 우선 이제 SFA 반도체 자 오늘 저희 쪽에 이제 남겨주신 분들이 수익금이 12%대 뭐 15%대 다들 뭐 오전부터 굉장히 든든하게 수익 다들 챙겨 가셨네요 다들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를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정확한 가격 대응을 제가 다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? 자 다들 이런 서포트 받아가시면서 크게 수익을 창출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